경기도 배달특급이 배민을 이길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. 4개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배달특급의 현황을 살펴보았다. 배달특급 결제수단 비중 2021년 2월 기준으로 지역화폐가 60%를 신용카드는 25 페이코가 7%를 차지했다. 배달특급 회원수 현황 20년 12월엔 10만 9천 명으로 21년 1월과 2월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. 배달특급 2차 서비스 일정 및 지역 2차 서비스 지역 중에는 2분기와 3분기의 일정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. 배달특급 3차 서비스 일정 및 지역